눈꽃 치즈 떡볶이 아유 누나가 그랬어요 난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거 지금부터 내가 만들어줄 거니까 딱 기다려요 잠깐! 아들아 너 숙제는 다 했니? 어 저 잠시 숙제 좀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없는 것부터 다 사야겠죠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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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다 사부러 띵뚱 재료 도착 떡볶이 포장은 잘라주고 쓰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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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냅다 구워요 빨간 소스네 남기지 말고 넣어줘요 위생장갑 잊지 말아요 뽀락뽀락뽀락 씻어라 물은 걸러주고 불은 중불로 밀떡부대 투하 건더기 폭격 아직 한 발 남았다 모조리 넣었으면 장인의 정신으로 힘껏 저어주세요 적당히 저어줬다면 아직 한 개가 더 남았네요 제일 중요한 것 반짝반짝하게 잘 익은 떡볶이를 담아줘요 이쁘게 담아주시고요 자 이제 필살기를 쓸 거예요 그라나파라노 그레이터를 틀고 빡빡 밀면 마법의 가루가 탄생할 거예요 가운데 뿌려야 해요 이걸로 끝나면 안예쁘니 데코의 정점을 불러와요 화소위 솔솔 뿌려요 완성 자 이제 어서 가서 여자친구를 불러와요 뭐라고 아하 아직 없어요? 괜찮아요 나도 없으니까 알아보자 여러분